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윤 대통령의 그 순방중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의 의견도 갈리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으며 또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감론을 박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것은 이 논쟁으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다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새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먼저 정치권에서는 며칠째 이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욕이다 아니다를 놓고 감론을 박해 일고 있으며 이번 주말 역시도 계속해서 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처음에는 좀 침묵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선은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성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비속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배현진 의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음성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한 음성을 제공했고 국회의원이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아 말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잘 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면서 국회 욕한 적이 없는데 욕을 들었다라던가 외교 참사가 없었는데 외교 참사가 났다라면서 야당에서도 더 억울해 할 일이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평화로운 결론이다. 일하러 간 대통령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이게 자막 없이 들을 때하고 MBC에서 자막을 붙인 것을 보면서 들을 때하고 확실하게 좀 다르게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부분 같은 경우에는 MBC 자막을 보면서 들을 때하고 안 보면서 들을 때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느낌이 있고 비속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좀 비속어 같이 들리긴 해요. 대통령실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해명을 내놓기도 해가지고 확실히 이 부분이 제일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은혜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앞에 이 땡땡 부분이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가르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은혜 수석은 그렇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었고 한국 국회를 겨냥한 말이라도 해명이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국민이 느끼시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이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한 건지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가장 치열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 배현진 의원 말고도 유상범 의원이라던가 박수영 의원 역시 배현진 의원의 말이 맞다면서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전문가들 역시도 이 음성에 대해서 분석을 내놓았는데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의 음성을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맡긴 결과를 보면은 수사기관의 협조 경력을 가진 35년차 속기사는 윤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으로 들린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처음에는 텍스트를 먼저 본 뒤에 영상을 봤기 때문에 바이든이라고 들었지만은 문맥상 뜬금없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다각도로 앞뒤 정황을 분석을 해보면은 앞부분은 승인 안해주고 인 것은 비교적 분명히 들리기 때문에 뒷부분은 난리면으로 보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다른 17년 경력의 속기사도 저속으로 들어보면은 더 잘 들린다면서 승인을 안해주고 난리면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30년 경력의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여러 차례 들어보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들렸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통상 다른 업무 의뢰를 처리하는 수준에서 들었을 때 그렇게 들렸고 녹취록 의뢰가 들어왔다면은 그렇게 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기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음성 분석 학자들의 의견도 살펴보면은 학자들은 판독 불가 의견을 내는데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 따르면은 이 논란이 터지고 나서 자문위원 5명이 모여가지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판독이 불가능하다였고 움직이는 윤 대통령의 입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김성환 안보실장 등 여러 명이 카메라 앞을 가린 상태에서 녹음된 소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된 이상 왜곡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논의에 참가했었던 한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의 특성상 초, 중, 종성 가운데 중성만 강하게 들고 나머지는 약하게 들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20cm 거리에 핀 마이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m 정도 거리에서 현장의 소음까지 시끄러운 상태로 녹음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발화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현장의 정확한 워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진 것에 대해서는 바베큐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텍스트로 입력된 정보가 듣는 이의 귀를 좌우에 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즉 대중이 불분명한 소리를 미디어에 의해서 전달을 받았을 때 함께 제공이 되었던 자막이라든가 시각적인 정보에 의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막을 보면서 들으면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확실히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비석어를 사용을 하면서 미국 의회를 욕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MBC가 자막과 함께 이 보도를 내므로써 사람들에게 인지를 유도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보도된 경위를 보니까 당시에 그 현장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자들끼리도 좀 상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MBC가 먼저 보도를 해버림으로써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좌파 진영에서는 또다시 반박에 나섰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는데 왜 보도하지 말라라고 기자들에게 입막음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있고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자들이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당시 행사장에서 대통령 발언 싱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익을 위해서 보도하지 말라라는 강국한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이유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분석이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맞냐 틀리냐를 놓고 다시 한번 붙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실 측에서는 피해를 볼 만큼 다 봤고 좌파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 발언이 어떤 게 진실이냐를 떠나가지고 윤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파 진영에서 반박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 사건으로 며칠 동안 정권하고 나라를 흔드는데 성공을 했고 또 대통령실도 좀 실수를 했던 것이 이 사건을 해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며 또 그 총구를 야당 쪽으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귀국을 하더라도 야당은 계속해서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총공세와 여론전을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가장 원했던 사범리스크가 여론에 관심에서 많이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해외 순방 효과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조금 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거 기대하기가 전혀 힘든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왔다라는 공세가 쏟아지고 있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금 언론하고 정치권에 남은 것은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이라든가 조문 논란 이런 얘기만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순방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가지고 북미 기업들에게 한국 투자 1조 6천억 원을 받아서 돌아오고 있고 일본과의 회담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박살이 났었던 일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만남을 가져가지고 접촉면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코스피가 2,300대가 깨지고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기업들이 비상인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니 온 나라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게 난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 새끼라고 한 거냐 사람들이라고 한 거냐 이거를 가지고 며칠째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이번 주말 역시도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국민들은 진짜로 참담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중요한 것은 빨리 쓸데없는 논쟁을 끝내고 민생이라든가 경제 관련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은 또다시 이 문제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라운드 예정입니다 2라운드 예정입니다 3라운드 예정입니다 3라운드 예정입니다 4라운드 예정입니다 4라운드 예정입니다 4라운드 예정입니다 4라운드 예정입니다 5라운드 예정입니다 5라운드 예정입니다 5라운드 예정입니다 5라운드 예정입니다 5라운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